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된 건지 세상에 진실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이렇게 어려울 정도니까 이번에는 또 성남시장실에다가 단 cctv를 다 작동 안 되는 것을 달아놓고 국민들한테는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에는 cctv가 달려있기 때문에 뇌물 같은 것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화끈하게 지금 불고 있는 유동규 씨가 아니 그거 대국민 사기극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국민 사기극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변호인 측에서 법정에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께서 성남시장실 압구에 있는 비서실에는 cctv가 있기 때문에 뇌물을 못 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법정에 여러분들 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리가 씩 웃으면서 나한테 가짜라고 말했잖아. 이재명 성남시장실에 있는 거 하고 이런 게 다 가짜 모형 cctv라고 했잖아. 이런 이야기를 어쨌든 유동규 씨가 참 큰일을 하네요. 유동규 씨가 좀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사람이 모습이 나오니까 사람이 그렇게 뭐 아주 뭐 이런 흙탕물에 이렇게 함께 놀러는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진상 측 변호인들이 cctv가 설치된 시청사무실에서 검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판사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검찰은 그 cctv는 다 가짜입니다. 가짜고 성남시에 있는 직원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있는 직원들도 필요한 경우는 다 휴대폰 가지고 다 동영상을 찍어놓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이 정진상 씨 변호인은 정진상 전정무조정실장이 성남시청 2층 자기사무실에서 유동규 씨로부터 각각 천만 원씩 합계 3천만 원을 수수했던 내용이 꼴진데 하지만 성남시청 사무실은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한 장소입니다. 당시 성남시청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뇌물을 가져온 사람을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하고 그리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다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유동규 씨가 유동규 씨가 어떻게 하느냐 정진상 씨한테 들었다는 이야기죠. 잘생겼지 않습니까 성화가 한 사람답게. 이에 대해서 검찰은 정진상 전정무조정실장 변호인의 cctv 관련 주장은 이미 정진상 씨의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에서 다 탄핵됐습니다. 그 결과로 정진상 씨가 구속된 겁니다. 변호인 주장은 cctv가 성남시장 비서실 안에 설치된 게 있으니 건품수술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 cctv는 죄다 가짜입니다. 검찰 말을 듣고 있던 재판장께서 깜짝 놀래 가지고 그게 가짜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진상 측이 다른 변호인이 작동하지 않는지 어떻게 아느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유동규 씨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씩 웃음을 웃으면서 내한테 가짜라고 다 이야기했잖아. 그리고 유동규 씨는 오전 재판이 끝나자 취재진에게 그 cctv들 다 가짜입니다. 정진상 씨 본인이 나에게 말해 줬습니다. 다 가짜로 설치한 것입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 측이 좀 변호하기가 좀 궁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미 다 허위로 판명된 것을 이제 재판 과정에 한 번 들고 나온 거죠. 유동규 씨가 기자들하고 만나 가지고 상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성남시장실에 cctv가 있다고요? 그건 다 대국민 사기극 중 하나입니다. 사기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하기에 아마 이거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사기죠. 더 큰 사기도 치는데 이 정도야 여러분 약고하지 않습니까? 취재진이 여러분들 바로 옆에 붙어 묻더구면요. 정진상 씨가 혐의를 다 부인했습니다만 이제 늘 하던 거짓말들이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재판에서 나온 것 중에 성남시장실 cctv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cctv는 본인들이 다 가짜인 것을 본인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한 번 유동규 씨는 오늘 정진상 씨 측에서 해당 cctv에 음성까지 들어간다고 얘기했다는 그런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아니 전혀 음성이고 뭐고 들어간 게 아니라 시장실에 최소한 시장실에 있는 cctv는 기능이 할 수 없는 그냥 달려있기만 한 cctv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취재진이 물으니까 시장님이 안 불편하시겠냐 한 번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정진상 씨가 저거 안 된다 저거 작동 안 된다 그렇게 저한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진상 씨 본인이 저한테 말했지 않습니까 다 가짜로 설치한 거라고 그러니까 뭐 전부가 인생 전체가 가짜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유동규 씨가 이렇게 솔직 담백하게 모든 것을 다 까발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사건이 실체적 진실을 향해서인지 접근할 수 있도록 큰 힘을 다한 겁니다. 최소한 시장실에 있는 것은 가짜입니다. 시장실에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비서실에 있는 부분도 가짜라고 들었습니다. 정시 자리가 직원들에 둘러싸여 금품을 받을 수 없는 사무실 구조라고 정진상 변호인 측에서 주장했는데 사람들 앞에 직원 두 명이 앉아있은 데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정시 자리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는 금품을 책상에 넣어두기도 했고 자리에 있을 때는 응접실 쪽에서 했는데 정진상 씨 변호인들이 말하는 그 구조가 아니고 하나 뒷칸으로 물려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바깥 창 쪽으로 있는데 거기는 cctv가 안 보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상세하게 여러분들 취재질 않게 이야기를 하네요. 전부가 다 가짜인 겁니다. 인생도 가짜고 진술도 가짜고 가짜가 한두 가지입니까? 그 성남시청 직원들도 다 알고 있다고 하네요. 성남시청에 확인한 결과 검찰이 그 cctv는 실제로 해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촬영 기능이 없는 모형입니다. 비서실 직원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찾아와서 항의할 때도 직원들이 모두 cctv가 모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어쨌든 간에 가십거리지만 또 방송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이 사건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을 따라간다는 그런 입장에서 후속 조치가 나오면 그리고 이것도 흥미롭지 않습니까? 세상에 참 기발한 사람들이 많구나. 자기가 맡겨놓은 쌈짓돈인 것처럼 와이프하고 여러분들 휴가여행 떠나면 최소한 자기 돈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공무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거 언제든지 밝혀질 거고 그걸 돈 빼가지고 쓰는 사람이나 cctv가 가짜인 것을 가지고 언론들의 보도자료를 돌려 가지고 성남시장실에는 있는 cctv는 음성까지 녹음되기 때문에 돈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든 간에 가치가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악당들이 어떤 짓들을 하고 다니는지를 그래도 이 유동규 씨가 잘생겼습니다. 이제는 좀 마음도 부근해지고 하니까 뭐 사람이 참... 참... 그렇죠. 그렇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